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헌토 키디비요. 상만아 정면 봐야지. 카메라 한 번 봐봐. 어? 눈이 안 보이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오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요즘 영상이 상만이가 살짝만 보여도 댓글로 여러분들이 묽게 치우고 상만이 좀 보여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김상만 브이로그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이번에 올라오고 1년 이후에나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은 채널 먹히기 싫어요. 근데 이미 먹힌 거 같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거든요. 오전 10시에 항상 상만이 산책을 나갑니다. 뭐야? 산책 소리야 지금. 상만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산책 가자 산책. 보셔서 지금 산책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 산책 가질수록 같이 산책 가요. 레쓰 고. 상만아 어디 입어? 못 입으면 못 나가. 미쳤다. 각성했다. 상만. 어딨어? 저기 있다. 뛰어! 뛰어! 아니 여기를 왜 찍고 가는 거야? 가! 갈까? 산책 갈까? 가자 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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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 자 이거 딸기어 기보야 가 아니 맨날 입어 왜 그래 오늘? 카메라 위에서 의식한 나니까 아래에 넣으시고 아이 예쁘다 자 핏 정리해요 핏 오케이 됐어 레츠 고! 안 돼 그거 물지 마 그거 물지 마 몰래 문에 열린다 열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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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자유를 줄게 가라 어차피 너 문 안 열려 상망이가 요새 지금 낙엽에 빠져가지고 바람에 불어서 움직인 낙엽만 보면 아주 그냥 다 쫓아가려 그래요 자 여러분 저쪽에 지금 친구 오고 있거든요 상망이가 강아지한테 겁이 많아가지고 친구 만나기 30초 전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이따 개 쫄 거면서 야 야 야 계란 껍질을 혼나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애기에요? 지금 6개월이에요 이거 왜 쪼네 또 무서워 또 무서워 상망아 너 구해줄 생각 없어 가서 친해져 그래 엉덩이 맡아 네 안녕하세요 친구 만났어? 어땠어? 재밌었어? 자 여러분 이런 거는 돌려서 묶어버려 여기서 안 해도 되는구나 야 야 뭐해 왜 왜 왜 왜 왜 왜 남의 차 밑에서 이런 강아지들은 좋은 냄새가 나고 하면은 몸에 묻히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스팔트인데 아스팔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꼭 이렇게 지렁이가 있을 때 이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이거 지렁이한테 눈내 야 야 야 야 야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네가 계속 그러면 버려 안 돼 안 돼 들어가지 마 고양이냐 엥? 나무에 물 준 거야 저렇게 솔바퀴를 지나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무슨 냄새 맡는 거야 누가 오줌 샀어? 야 쌉쌀게 어? 벌레 잡는다 벌레 근데 내가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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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나방에 상마 이거 너 마실 거야? 야 얼굴 다 젖어 야 야 야 야 다 젖었다 머리 상마 먹어 어우 잘하네 야 물 하나도 안 멈추고 잘한다 잘해 김상만의 자세가 심상치 않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벌레를 봤습니다 여기 뒤에 있다 뒤에 뒤에 못 찼어? 너 헌터킴 아니었어? 너 헌터팡 너 헌터팡 동선 헌터킴 아 미안해 미안해 재밌었어? 발 닦자 으이 더러운 거 봐 새까매 아주 그냥 됐다 원하는 게 뭐이니? 거기 뭐 있니? 산책 또 가고 싶니? 저렇게 김상만의 산책이 끝나면 상만의 이제 곧 10분 안에 잠이 들 겁니다 3 2 1 2 2 2 3 3 3 3 이렇게 누워서 여기 얼굴 넣고 여기 더 자 이렇게 자 자 여러분 상만이가 일어났는데 지금 상만이가 털을 굉장히 많이 이르겠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중성화 해가지고 네카를 계속하고 있다가 네카를 최근 어 알았어 손 줬어 고마워 상만 손 얼치 오늘 아주 오랜만에 미용 예약을 해놨습니다 원래 좀 계속 기르고 싶었는데 털 막 엉키고 이래가지고 너도 답답하지 상만아 그치 핥지마 핥지마 더러워 손 얼치 이쪽 손 얼치 똑같은 손 주네 아 자 그럼 여러분 그 미용실에서는 지금 촬영이 안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앞까지만 찍을게요 미용하러 가던거 라텔 사겨 앗 앗 앗 앗 참아 참아 여기 타 여기 타 자 여러분 이제 미용화를 하러 가는데 지금 상만이 얼굴 기억해 주세요 상만아 저기 봐봐 야 상만아 피하지 말고 봐봐 상만이가 미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네 알았어 네 사장님 한 3시간 지났는데 혹시 상만이 언제 끝나나요? 아 입지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내 친구 갈게요 상만아 누구세요? 여러분 얘 누구예요? 얘 쌍마이라는데 제가 봤어요 그럼 강아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야 너 다른 강아지가 됐는데? 여러분 쌍마이가 다른 강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쌍마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서 지금 산책을 조금씩 쳐줄게요 누구게요? 너 누구 강아지요? 쌍마아 하회탈이 돼버렸네 더 맞지 레이저 있다 레이저 잡아 레이저 레이저 잡아 레이저 이렇게 고양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쌍마이 똥고 미용 잘했네 똥 안 묻히겠네 쌍마 이리 와 얼굴 적응이 안되네 리발 쌍마아 왜 안가 버스키 무서워 같이 춤출거야? 쌍마아 인사해 그렇지 용기네 아이고 이뻐 죽겠죠 자 여러분 쌍마이 산책하고 있는데 저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아아 오늘 쌍마이 컨텐츠지? 저 숨어있고 쌍마이가 지금 저 찾고 있어요 어 봤다 뭐야 이게 끝이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쌍마이 컨텐츠인데 지금 뭘 하나 봐가지고 요거를 그냥 둘 수가 없네 저기 보이시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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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직인다 돌 개래기 저거 여기 못 들어가네 야 헌터킴 보여주라 자 여러분 쌍마이 컨텐츠인데 죄송해요 근데 저기 참개 보이세요 참개? 저기 걸어가는 거 오 진짜 참개인데? 멋있어 야 제가 여기 올라오니까 그새 숨었나봐 와 여기 참개가 있구나 큰개 어 뭐야 저거 어 꺼져 보거랄게요 다음에 여기 참개 한번 잡으라 아 아 지금 금억이네요 잡으면 롯데입니다 쌍마아 뭐야 뭐 본거야 어 배드민턴 치고 싶니? 쌍마아 이게 개무시 야 쌍마아 가자 너 배드민턴 못 쳐 야 가자고 그만 봐 가자 너 언제까지 볼 건데 그만 봐 저거 이번엔 농구야 쌍마아 쌍마아 가자 이제 너 저거 공부하시면 뭐 가 어디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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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마 할아버지 얼굴이 할아버지가 내가 어우 어우 미안 미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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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마아 하우스 하우스 거기 아니야 아니 그거 내꺼야 쌍마아 하우스 하우스 옳치 잘했어 기다려 먹어 옳치 보세요 쌍마이 천재견이에요 많이 맛있나? 더럽게 맛있게 먹네 야 니 에이에 있으면 말하자 강아지 중에 최고가 될 수도 있어 나 안되겠다 얼굴 못생겨져가지고 근데 쌍마아 그 발은 왜 여기다 놓고 먹는거 니? 쌍마아 배고파? 털이 왜 부드럽다 짧게 자르는데도 쌍마아 얼굴 보자 개못생겼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어장이 완성이 됐는데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면 아니야 간장이야 너 못먹어 간장이야 간장 투베야 우와 진짜 개맛있어요 와 와 문어장이 진짜 이게 말도 안 나 촬영할거야 손 손 옳치 상만씨 상만씨를 주제로 유튜브를 다 찍어봤는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가 우린 이제 저기야 난 너한테 먹히지 아니야 안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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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차 오지마 쫙차 오지마 오지마 아 아 we we warm We kur 감사하 mina siquiera produkt kimyue 어 미안해 이어 가지고 놀아